꿈이라는 거는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도 아직 꿈을 못 찾은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일단 늦게 생겨버렸다. 꿈이. 일단 생겼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값진 뭔가 그런 소중한 것 같아서 과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알 수 없어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꿈이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